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뭔가 마음에 안 드네요 어? 뭔 소리.. 계세요? 조금만.. 뭔가 드러난 것 같은데? 헉.. 저기 뭐하는데지? 계세요? 계십니까? 창고인가 본데 이거 저 개소리 뭐야? 시청자분 아까 전에 있고 올 때 개 짖는 거 들으신 분? 여자 소리 계속 나냐? 잠깐만 누구야? 누구야? 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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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밖에 있다 몇 명이야? 바로 앞에.. 1,2,1 2,1 2,2 3,2 1,2 2,1 2,1 지금 여자 있어 나와 마이콜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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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어! 어디갔어? 방금 위에! 남자 소리 들렸다고? 장난하지 말고.. 남자 웃음소리? 나와! 진짜 짜증나게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움직이지마! 야! 뭐야? 누구야? 어디갔어? 아.. 진짜.. 방금 무슨 소리 하네? 뭐야? 뭐 날라갔나? 거기있지? 거기있지? 그만 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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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 방금 났는데? 누구 있어요? 방금 종소리 났는데? 뭐.. 이거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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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분들 지금 이상해 여기 지금 계속 저쪽에만 반응이 있어 그리고 아까전에 분명히 종소리 들었지 여기 그리고 지금 아까전에 저기 여자 왕자 기다려라 아까전에 저기 찍힌거 맞죠? 다들 아까전에 저기 있었어 여자 야 이 선미같은 여자야 어이 가신아 나와 뭐야? 거기 누구야? 누구야 거기? 누구야? 야 누구.. 하나도 있어.. 나와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전부터 여자 계속 어디서 말한다? 지금 좀.. 어디야? 어디야? 밖에는 뭐 있는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 밖에는 뭐 있는거 같아 밖에 뭐 있는거 같아 어떡하죠? 이거.. 잠깐만.. 잠깐만.. 지금 들려.. 뭐야.. 근데 탄 gets 내.. 안.. .. 이렇게.. liśmy.. 여기 선고.. 안.. 다.. 이렇게.. 안.. 어디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